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촬영 시작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2장 우리 그죠? 2장. 물질의 상태와 용액 여길 공부했고요.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물질의 상태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렇죠.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 이런 용어들이 좀 떠오르죠. 그죠?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상태가 무슨 상태? 기체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머릿속에서 기체 상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기체라는 그 타이틀을 적어놓고 우리 칠판에다가 총 몇 가지 법칙을 쭉 열거를 했어요. 7가지 기체에 관련된 법칙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보일의 법칙, 두 번째가 샤르르의 법칙, 세 번째가 보일샤르르, 네 번째가 아보가드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렇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인 PVNRT, 확산,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돌탄의 부분합력.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해 나갔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드리는 거는 우리 학생들도 기체, 기체라는 게 있어. 막연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기체 안에 들어가서 기체에 관련된 법칙, 예를 들면 무슨 네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이다. 그러면 그 타이틀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떠올리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훈련 방법을 좀 상기시켜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기체에 관련된 법칙들을 잘 적용하는 기체를 우리가 무슨 기체라고 그러죠?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겐 이상기체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체는 무슨 기체라고 그랬어요? 실제기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워질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온도는 높고 압력은 희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분자량은 작은 기체들이 이상기체에 잘 적용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뭐다? 서로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상호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인력과 반발력. 정리 가능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워질 가정, 전제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기체분자운동론이라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기체분자운동론의 첫 번째는 이 기체들은 무슨 질량을 갖는다? 점질량이라는 걸 갖는다. 그렇죠? 점질량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도 꽤 높아요. 점질량이 뭐예요? 그런데 그렇죠. 질량은 있지만 부피가 없는 기체를 우리가 점질량이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는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 즉 상호작용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직선운동한다. 그렇죠? 네 번째는 완전 탄성충돌이다. 완전 탄성충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운동에너지 뿐만 아니라 운동량도 보존이 되는. 즉 다시 한 번. 운동량 뿐만 아니라 운동에너지까지 보존되는 그러한 충돌을 완전 탄성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죠? 이 네 가지 내용을 하나의 수식으로 관계식으로 표현했더니 EK는 2분의 3 KT 절대 온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그 평균 운동에너지는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에너지. 평균 운동에너지와 함께 같이 기억해야 될 개념. 무슨 운동에너지가 있었어요? 전체 운동에너지가 있었죠. 그렇죠? 이제는 전체 운동에너지를 물어볼 때가 됐다라는 것도 연구를 두시고 우리는 또 운동에너지 그러면 평균 운동에너지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전체 운동에너지가 나오면 그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체를 공부했다면 오늘은 52페이지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액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지난 액체 하면 액체의 거의 대명사급.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이 있죠. 그렇죠? 물에 대한 약간의 소개를 하고 지난 시간에 맞췄던 것 같아요. 물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세분화시켜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얘기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물의 구조에서 기인하는. 그렇죠? 물의 구조가 무슨 형이었어요? 여러분. 구분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구분형 구조를 갖는 이유는 바로 중심원자인 산소의 뭐 때문이죠?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렇죠? 전자쌍.